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 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천만쌤과 함께 또 한번 달려 보도록 합시다 삼성 이야기 제가 주구장창 떠들 되니깐 여러분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비가 좀 와서 그런지 좀 약간 우울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분위기였지만은 그래도 오늘 삼성이 좀 올라 주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르길 바라잖아 오르길 오르길 바라는데 계속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르다가 또 빠졌다가 오르다가 빠졌다 합니다 또 빠지면 또 저점 매수 기회다 생각하고 저가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은 또 박수 치고 열심히 파이팅 외치면서 보람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가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 돼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천만쌤이 이야기 하는 거 잘 귀담아 들어서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탈이 깨지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되고 오래 견뎌내질 못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괜히 팔았나 하는 자기 스스로 후회를 하더라고 괜히 팔았나 그냥 팔지 말고 놔둬보세요 놔둬보라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는 거지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장중액 8만원 고지를 이제 반짝 탈환했습니다 반짝 탈환을 했고 올 들어서 순매도 기절을 이어온 우리 개미들 개미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제 깊어집니다 고민은 깊어만 가요 한국골에서 보니까 삼성은 이날 전 거래에 대비 1,700원 올라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7만 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만 9,900원 장중에는요 8만 1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8만 100원까지 21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8만원 터치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 나더라 눈물 나 눈물 났습니다 야 2년 만에 8만원을 터치 하다니 꿈에 그리던 8만원 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8만전자 때 그렇게 영상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계속 흉부하다가 빠지니까 참 힘들더라구요 방송하면서도 그때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잘 못했지 뭐 잘 못한 것도 있고 경기도 안 좋았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반도치도 안 팔리고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시기가 기회였어 이때 하이닉스처럼 HBM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했더라면은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벌써 10만원 돌파했을 겁니다 반면에 보면은 그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는 이때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라고 HBM 개발에 그래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효과를 아주 톡톡히 노리고 있잖아요 삼성은 못 누리고 있고 그게 속 터지는 겁니다 그게 열받는 거고 제가 뭐 이게 유튜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웅한테 전화해가지고 HBM 만들라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좀 너무나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7만원대로 내려오는 장마금까지 8만전자 턱걸이는 좀 실패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잘했어요 7만9천9백원까지 내일은 8만 돌파할 겁니다 내일은 배당 기준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악착같이 배당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들어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하고 개미들의 수익률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4조 4천억 정도 이상 사들였습니다 4조 4천억 사들였는데 개미들은 17조 17조 아니라 1조 7천억 정도 가량 팔아치웠죠 개미들은 계속 파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견뎌내기 힘든 겁니다 가지고 있고 그냥 쳐다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을 해야 하는데 자꾸 주가도 보겠지만은 자기 계좌를 본다고 계좌 보면서 그 움직이는 수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더라고 자꾸 이제 파란불 보이고 손실 금액 커지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사람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갑니다 못 버티는 거죠 도저히 못 버팁니다 외국인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은 1조 9천2백억 정도 더 순매수했고 삼성전자의 올이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 거죠 이 기간에 순매수 금액 3조 2천8백억 중에 60% 이상이 삼성전자에 몰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54.95%입니다 최근에 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4%대를 회복한 후에 현재 55%까지 보고 있어요 55%까지 보고 있다 왜냐 지금 외인들은 계속 모으고 있어요 삼성전자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알 거야 이 삼성전자가 지금 비록 8만 터치했지만은 9만 가고 10만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던가 봐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반면에 개미들은 이달에만 3조 4천3백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팔자입니다 팔자 뒤돌아 보지도 않아요 국내외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요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나 지지부진한 것 같아 너무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 떠나는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실제로 지난해 말 기존 삼성전자 소액 주조수 보니까 22년 말보다 100만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100만명 더 줄어들여야 돼요 한 300만명 이상은 줄어들여야지 삼성이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 AI 반도체 제조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서 뒤쳐져 있다는 그런 우려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올 초에는 79,600원에 출발했는데 이 주가가 1월 중에 7만 1천원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3월 중순까지 7만 2천원에서 7만 4천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보인 거죠 연초 이후에 수익률은 강부압에 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뉴욕 증시 상승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대장주의 엔비디아하고 AMD는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하이닉스의 연초 이후의 수익률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그런 수치죠 하지만 지난 19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3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고 전세가 역전됐어요 전세가 좀 역전됐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것도 삼성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요즘 보니까 마이크론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어제 주가도 보니까 새벽에 마이크론 엄청나게 튀어 오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방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있고 지난해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으나 1분기는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6개 분기만의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우려가 기대로 전환되면서 밸류업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1분기부터는 모바일과 PC 등의 레거시 메모리 주문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른 조단위 규모의 재고 평가 손실이 이익 환입 등으로 인해서 큰 폭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3분기부터는 HBM3 출하를 시작으로 해서 신규 공급이 전망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수익을 꼭 내고 파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이 없는 그런 투자 기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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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